다음 시간은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2주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 해설이 박성우 기자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네요. 시원해졌어요. 지난주보다 더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제주에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워낙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으로 주민 투표가 진행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극적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게 되든 어떤 식으로는 사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겠죠. 표현 그대로 지금의 행정체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인데요. 제주도의 공식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게 2006년이었는데 기존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원체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다양한 특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뒤따랐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난 18년 동안 효율성이 과연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고는 계시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의 시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지금은 행정시장이 세워지고는 있죠. 그렇다 보니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도지사에게 직접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요. 역으로 도지사가 가진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소위 제왕적 도지사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까지 뒤따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가 도입되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제왕적 도지사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자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지금 제주시는 인구와 산업구조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자는 것이 지금 제한된 안이고요. 그런데 이게 마냥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느냐라고 묻는 주민 투표를 적어도 올해 안에는 실시해야 하거든요. 올해 아니요? 올해 벌써 달력이 10장 넘어갔는데 10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거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투표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할 상황일 것들이 특별법 특례를 정비해야 하고 또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고요. 사무, 재정, 재산을 분배해야 하고 또 청사도 새롭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들을 남아 있는 2년 안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려다 보면 올해 안에는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주민 투표의 권한이 우리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거든요. 행안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게 첫 발걸음조차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가 벌써 10월이죠.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논의 자체도 조금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이게 진짜 촉박하다는 걸 떠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원체 급박해지다 보니 지난 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 지역 3인의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갔고요. 주민 투표 실시를 거듭 건의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 10월 중순까지는 해남부에서 주민 투표 요구가 제주도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도 이 이주행 코너를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낭보를 가지고 올지 비보를 가져올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에는 이달 안에 어떻게든 소식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평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하잖아요.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떻게 소식이 전해질지 저희도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이제 제주의 국내 최초로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양문형 시내버스가 도입이 되고요. 또 이와 같이 섬식 정류장이 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제주형 버스 전용 차로를 고급화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양문형 냉장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양문형 버스 얘기는 좀 되게 낯설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버스하고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가 버스를 타는 모습을 그려보면 이제는 맨 버스의 맨 왼쪽에 맨 앞에 버스 기사분이 계시고 우측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그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모든 차량들이 다 우측 차로를 타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버스 중앙 차로에 대입을 해보면 이게 도로 정중앙에 정류장이 2개씩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청 앞에 정류장을 연상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중앙로에서 아라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세워지는 정류장이 하나가 따로 있어야 하고 또 아래로 내려오는 차로에도 정류장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가 양쪽에 문을 달고 있으면 굳이 양쪽에 정류장을 두지 않고 한 곳에만 정류장을 둬도 되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류장을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면 그만큼 정류장의 폭과 길이가 여유가 생기게 될 테고요. 그 여유 공간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넓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가로수를 심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애써 건너로 이동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중앙 차선의 정류장은 다 양쪽에 있잖아요. 너무 효율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이제야 도입이 된 걸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양문형 시내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우리 이번 제주의 경우에는 동광로에서 노형로까지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길이인데 기존의 가로변 전용 차로가 운영되던 곳을 중앙 차로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양문형 버스가 170여 대가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양문형 시내버스 도입이 전국 최초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런 버스 자체를 생산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특수하게 제작되는 버스이다 보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양문형 버스 구입비로 2026년까지 3년간 4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문형 시내버스나 아까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에 제주에서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데 도민들이 이런 거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일단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광양사거리에서 서쪽으로 200m 떨어져 있는 탐라장애인 복지관 정류장에 체험용 섬식 정류장을 우선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장단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주의 교통 시스템이 정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달 2주에는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제주 사상과 관련된 분량이나 서술이 보강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사상의 전국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딱 한 곳 한국학력평가원이 출간한 교과서에만 사상과 관련한 기술의 내용이 결이 다르다는 아쉬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상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하면서 이게 제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는 달랐던 것인데요. 뒤늦게나마 제주도 교육청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의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반란군이라는 표기가 제외가 됐고요. 이게 단순히 단어 하나를 넣고 빼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사상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바로 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정되는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는 모두 제주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역사를 배우는 후세에도 이 4.3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하나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4.3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